곱이요 빵 된장찌개 소고기요 꽃등심 초콜릿과 치즈가 들어간 빵이요 엄마 밥 집밥 초콜릿 치킨입니다 다리살 할머니 우리 가족들이요 엄마요 아빠 지금 저희 앞에 있는 저희 멤버들 지호요 어마이걸 클로저에 대한 고민? 빵을 먹고 싶은데 빵을 못 먹습니다 다이어트요 키가 크고 싶은데 안 자랍니까 잠을 푹 자고 싶자 다이어트 가족여행 멤버들이랑 1박 2일 제주도 여행 가고 싶습니다 멤버들이랑 다같이 목욕탕 가고 싶습니다 아 싫어 아 싫어 지금 당장은 LA요 혼자 배낭여행 가기 영국이요 같이 가요 같이 가 그때도 오마이걸이지 않을까요? 데뷔 초 때 첫 방송으로 다같이 보고 싶습니다 조금 더 황장하고 오마이걸로 더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있지 않을까요? 10년 뒤에 저희 오마이걸이 10주년 콘서트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10주년 파티 10주년 콘서트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언니들이랑 10년 뒤에도 카페에서 차 마시면서 얘기하기 해보십시오 예상님도 왔다 꼭 감사합니다.